단단히 무장했습니다. 일 잘하는 고케이와 화이팅!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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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화이팅. 너무 좋아하고. 기호 1번 가불어민주당 이재정입니다. 민지동구가 지금 중앙공원 거리에서 그리고 중앙공원 안에서 우리 시민 여러분께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네. 일 잘하는 국회의원 아직 한 번도 못 보셨죠? 일 잘하는 국회의원 여기 있습니다. 이재정 후보가 우리 시민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안녕. 국회의원 하지마요. 안녕하세요. 배고픈데요. 나보고 이거 보고. 아 어떡해. 너한테 증명분을 줘야겠다. 슈퍼 2호로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해. 식사 후에 또 상큼한 전투가 필요합니다. 우리 일 잘하는 국회의원. 일 잘하는 국회의원. 제대로 일해본 국회의원. 세신팔이야. 세신팔이라고 자랑하러 왔대요. 아이고 이쁘다. 아이고 이쁘다. 일요일에 뵙고 갔어요. 그래. 아 일요일에 뵙고 갔구나. 우리. 우리 구매 왔구나. 그래. 네. 고맙습니다. 아이고 이쁘다. 일요일에 뵙고 갔는데 세신팔이라고 자랑하러 왔대요. 시민 여러분의 행복을 고민하고 독특한 신선의 자세로 고침함께 드려드리겠습니다. 열심히 뛰어다니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께 고맙습니다. 네. 저는 더불어민주당 20대 국회의원으로 여러분들의 사랑을 듬뿍 받았습니다. 일 잘한다고 칭찬도 해주셨습니다. 이제 21대 총선. 더불어민주당의 일꾼이 아니라 이곳 안양 여러분들의 일꾼이 되기 위해 이 출발선에 서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화이팅 하세요. 고맙습니다. 이곳 안양 30년 꽉 막힌 고식일 그리고 20년 꽉 막힌 정치 새로운 인물로 그냥 대체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일 잘하고 똑똑하고 꼼꼼하게 챙기는 이세정입니다. 여러분은 새로운 도약의 시대를 막고 계십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많이 힘드십니다. 안녕하세요. 그렇지만 이제 국민과 함께 이겨내고 있습니다. 위기마다 기회로 만들어낸 대한민국의 저력 지금 여러분께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청년 청년 화이팅! 안녕하세요. 어 우리 아들 파란색 옷 입고 왔네. 올해 유행하는 컬러네. 블루 블루 블루. 네. 시대를 함께 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입니다. 올해 패션계에서 이야기를 했대요. 올해의 컬러는 블루. 블루. 파란색입니다. 공교롭네요. 올해의 컬러는 블루. 올해의 정당은 더불어민주당입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가족 여러분 산책 나오셨네요. 네. 우리 안양 시민이자 우리 가족입니다. 국민들은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걱정은 안전은 국가가 책임지는 겁니다. 여기 정치인들이 그런 일 하는 겁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여기 좀 가리고. 오빠 목소리가 좀 낫네 그래도. 나요? 어. 천널보다는 슬쩍 많이 낫잖아. 아. 기분 좋은. 네. 오늘 아침 밤샷이 화이팅입니다. 안전은 좀. 우리 아들쇼. 봄날의 행복. 시민 여러분의 평범한 일상을 지키겠습니다. 저희 엄마. 네. 네가 강요한 거 아니지? 아니 강요한 거 아니에요. 엄마가 이제 좀 먹은데. 엄마가 이제 좀 먹은데. 엄마가 이제 온다. 근데 주식 하세요? 응. 어묵 참. 네 고맙습니다. 저 지금 너무 좋은 추식 하세요? 네. 괜찮다. 진짜 좋아합니다. 인 Swedish 가세요. 어머 진짜요? 네. 아 감사합니다. 잘 çeні 해서. 그 우리 운동원들한테 출게요. 좋 pp. sci 뉴 때. роз comprehenddag은 일상시장 미스 같고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이 사랑해주시는 대한민국 대표 일꾼 심재철입니다. 여기 범계역의 3번 출구 8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심재철이 예산을 끌어온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법인세를 인하시켜 기업을 살리고 우리 젊이들의 일자리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탈원전정책 대표적으로 잘못된 정책입니다. 탈원전정책 폐기해야지 우리 증기값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대한민국 대표 심재철이 예산을 끌어온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앞으로 국민들이 편의를 느낄 수 있도록 정책을 만들고 진행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일 좋아하죠. 네일을 네일 산업을 발전시킨 게 저예요. 옛날에는 미용사 있어야 되거든.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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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재철 일 너무너무 되게 잘한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연말정산 소득공개 제도를 통해서 공진비 부담을 달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외국에서 들어오는 감염원들 다 열어놓고 국내 방역에서는 우리들이 마스크를 벗을 수가 없습니다. 대만은 확진자가 나온 지 사흘 만에 마스크 수출을 금지하고 마스크 대결을 90대를 정부가 구매해서 민간에 위탁해서 생산했습니다. 정말로 무책임하고 무능한 문재인 정권. 여러분께서 이번에 반드시 심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갑자기 카메라 앵글이 돌아가니까 사람들이 옆으로 막 비켜가네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2877 운전자님도 건강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우리 2877 운전자님도 sites ча MIDDAL. 아, 우리 애기 안녕. 에이스크림 먹네요. 맛있게 먹어요. 안녕하세요 잘 prat실게요. 잘 못댔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힘내세요. 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부지런히 찍으십시오. 여러분 민중의 소리라는 좌파 언론 매체가 하나 있습니다. 그쪽에서 와서 이렇게 열심히 찍고 계시는데 수고들 하십니다. 감사합니다.